광주도시철도 2호선 개통 시기가 당초 계획보다 최소 3년 이상 늦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불편도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시사와에 대해서는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사 지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세현 캐스터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오주섭 사무처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도시철도 2호선 개통이 지연되고 있는데요. 일단 가장 큰 원인으로는 사업비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업비 관련해서는 과거에도 한번 공론화가 됐더라고요. 이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때. 2018년도 공론화 당시 15개 시민단체와 정당으로 구성된 사람중신시민교통 모임에서 물가상승 그리고 공사기간 연장 등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서 사업비가 3조 원이 넘게 들어간다고 주장을 했고요. 그런데 광주시는 약 2조 500억 원의 사업비를 주장을 했습니다. 시민 모임과 광주시의 주장이 약 1조 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현재 광주시가 기획재정부에 9,300억 원의 예산 증여를 요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민 모임의 주장이 더 타당성이 있었던 것이죠. 그럼 왜 당시에 광주시는 약 2조 500억 원의 사업비를 주장을 했을까? 광주시는 당시에 돌졸도 2호선을 무조건 시작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굉장히 앞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산을 낮게 제한하는 게 시민들과 정부를 설득하는 데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돌졸도 2호선은 국비가 60%, 광주시민들의 세금이 40%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네, 또 처음과는 다르게 공사 방식이나 설계도 변경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부 공사 방식이 변경이 됐는데요. 기본적으로 광주 돌졸도 2호선은 고심도 방식이 아니라 저심도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깊게 파는 게 아니라 약게 파는 거죠.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일부 구간에서 예상치 못한 지하 지산물이 발견되면서 땅을 7m가 아닌 12m로 파야 될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된 겁니다. 땅을 깊게 파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남광지역 지상구간이 터널로 이렇게 변경이 됐고요. 그리고 교통체중 우려 때문에 지상구간이 지하로 변경이 됐는데 첨단지구 대형마트 앞 교차로 광신대교, 인방울대료 등 3곳이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지금 지연 자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당연히 나오고 있지만 그에 대한 광주광역시 대응에도 비판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작년 11월에 저희 광주의 21년이 성명서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광주시가 기획재정부의 당초 사업비보다 9,300억 원이 증액된 사업비를 요청했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광주시의 주장처럼 물가 상승, 그리고 안정기준 법령 강화, 일부 현장 여건을 반영한 설계 변경 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사업비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납니다. 향후 광주시가 중앙부처 예산을 요청했을 때 어떻게 생각할지 굉장히 오래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러한 중체사장 문제를 투명히 공개를 했어야 하는데 공개하지도 않고 쉬쉬했다는 것도 문제죠. 광주시 행정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네, 특히 이렇게 공사기간이 늘어나면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계신데요. 전세형 캐스터가 이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취재를 해봤더니요. 시민들은 교통 관련 불편을 가장 많이 호소했습니다. 임시 버스정류장 총 18곳 중 5곳은 복공판 위에 설치가 돼 있는데요. 도로와 인접해 있어서 시민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공사장 인근 상가들도 피해가 컸는데요. 자세한 내용 영상에 담아왔습니다. 광주시 도시철도 2호선 대통 시기가 원래 계획보다 최소 3년 이상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기간도 그만큼 늘었는데요. 특히 매일 겪는 교통 문제가 심각합니다. 출퇴근길 교통체증은 기본이고 임시 버스정류장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토목공사 현장에 마련된 임시 버스정류장은 총 18곳인데요. 그중 5곳은 이렇게 복공판 위에 설치돼 있습니다. 복공판 위에 설치된 임시 버스정류장은 시야 확보가 어려워서 버스가 오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나 버스를 타야 할 때도 차도 바로 앞까지 걸어나가야 했는데요. 아무래도 정류장이 도로 쪽에 있다 보니까 사고 위험이 좀 높아 보이더라고요. 사람들이 버스를 타려다 보면 앞에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잡으려고 손을 내미시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이러다가 좀 사고가 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인도 쪽에 기존의 유괴승강장이 남아있는 곳도 탑승 위치까지 거리가 멀어 무용지물입니다. 요즘같이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날씨에 햇빛 가림막이나 의자 하나도 제대로 설치가 돼 있지 않은데요. 이 때문에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들의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가림막이 없어서 좀 불편한 것 같아요. 비 오는 날도. 비 오는 날도. 비 오는 날도. 가림막도 없으니까 그게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요즘 같은 날씨에 더우니까 기다리는 게 좀 힘든 것 같아요. 이런 데서. 그런가 하면 지하철 공사장 인근 상인들도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사실 소음도 문제고 저쪽에서 봤을 때 여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 블럭 전체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죠. 코로나도 물론 한몫했고 더더군다나 공사로 인해서 여기를 다 막아버리니까 차로 자체가 아예 이쪽이 보이질 않거든요.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피해는 물론이고요. 분진을 막기 위해 설치한 장벽이 오히려 상가를 가리고 점심시간에도 인근에 주차가 어려워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상무지구 내에가 주차 공간이 많이 사실 없어가지고 평상시에도 주차 시설 때문에 많은 불편이 있어서 시청에서 편의를 봐주고 이렇게 주차 시간 제한을 두었는데 지하철 공사위에 그런 것 때문에 전혀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시설물도 위험하고 여러 가지 이쪽으로 오는 것 자체를 고객들이 꺼려하는 이거는 시에서나 당국에서도 이걸 조금 살펴보시고 검토해서 지금 어려운 상인들에게 어떠한 조치를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공사 기간까지 늘어난 상황이라 도대체 완공은 언제 되는지 시민들은 답답합니다. 지난 2019년에 시작한 광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 시민들은 지금까지 기다린 만큼을 더 기다려야 하는데요. 공사가 연장된 만큼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해 보입니다. 영상을 보니까 임시 버스 정류장의 환경이 무척 열악해 보이는데요. 광주광역시는 이런 시설을 보완할 계획은 없습니까? 광주시 도시철도 건설 본부에 문의를 해봤더니요. 요즘 폭염으로 인한 시민들의 민원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시 버스 정류장에 햇빛 가림막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 펜스 설치 여부도 검토를 했지만 버스 승하차 지점이 차량 흐름에 따라 유동적이다 보니까 안전 펜스가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안전 펜스 설치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통 처리 대책 TF를 구성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열고 있다고 하고요. 교통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사 기간이 지연된 만큼 시민들의 불편을 겪어야 되는 시간도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광주광역시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 광주시에서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 피해와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광주시는 전문가와 관련 시민단체들과 함께 특별 대책반을 구성하고 교통 문제 등 관련 어려움들을 함께 풀어나가야 될 걸로 보입니다.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보고 듣고 또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자재비도 오르고 전반적으로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업비가 더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사업비 부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예산 문제 해결이 누구나 다 알다시피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결국 광주정 시장께서 국회의원 삼성과 청와대 정보수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문제를 풀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지방선거가 끝난 지 두 달, 시장으로 취임한 지 한 달이 넘었기 때문에 아마 도시초또 2호선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파악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따라서 이제는 민선 측위를 탓하지 말고 기획재정부와 사업비 협상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광주도시철도 2호선 2단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사실 3단계 구간은 공사 추진을 하는 것 자체에 물음표가 붙어있는 상황이잖아요. 저희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국제기관이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사업비의 증액규모를 검토하고 있고 올해 말쯤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2단계 구간인 광주역에서 첨단지구, 시청까지 약 20km에 대해서 아마 내년에는 사업이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백운광장에서 효천력까지 3단계 구간인데요. 3단계 사업을 포함해서 사업비 협상을 하다 보면 2단계 구간도 공사 기간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2단계 사업비 협상에 좀 집중을 하고 나중에 3단계 사업비 협상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찌됐든 이제 공사 지연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최선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할 것 같은데요. 광주광역시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한다고 좀 보시는지요? 네, 광주시는 사업비 증액과 공사기 연장에 대해서 시의회와 언론, 시민들께 투명하게 공개를 해서 협조를 구할 것은 구하고 그리고 양해를 구할 것은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시민들께서 광주시 행정에 대해 신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업기간 연장이나 또 사업비 증액에 대해서 시민단체들과 논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구도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크게 보면 결국은 시에 대한 신뢰의 문제이다 보니까요. 앞으로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지연 문제에 대해서 광주시가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